야아 박심한거 아니죠? 술을 저쪽에서 마셨는데 니가 치는거다 와 형님 지금요? 지금도 선수입니까? 그럼 언제 고등학교 때? 초등학교 때 그만 고등학교 때까지 야 이거 밥빙이겠는데 여러분들 자 레디 고 하지만 세죠? 진짜 혹시 팔씨를 한 번도 접은 적 없어요? 그럴거에요 맞죠? 다시 해보세요 손목잡고 한거 올래요? 가우가 있지 남자가 손목잡고 10만원 진정했네 10만원 손목잡고 이기면 10만원 가우가 있지 나가자 좀 우리 나가자 추워요 추워 손에 내려야돼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오늘 많이 하고 왔지만 손목잡고도 돼요 아 이거 아 10만원입니다 여러분 어 불편한데 뭔가 잡히는게 잡히는게 자 잡히는게 자 형님 좀 나와주세요 와우 와우 아 이 가우가 있는데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가우가 있으니까 왼손 한 번 올려요 왼손? 제가 오른손잡이 야 이거 이 팔씨를 그래서 좋아요 가우가 없어도 돼 가우가 있어도 돼 없어도 돼 근데 이게 봐봐 이게 당연한급이야 내가 홀딩하면 팔 프로젝트도 있어 당연한급이다 여러분들 선수기 때문에 선수? 선수에요 선수 프로 너버원 탑랭커에요 아 선수라면 안되죠? 아 상관없습니다 근데 뭐 그쪽한테 씨름 안되는다라고 같은거였죠 레디 고 씨름 안되는다 똑같은거에요 씨름으로 씨름하자 이런 아 2번 씨름 모네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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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니 선수로 아 진짜 아니 아니 진짜 모네 그 배우 씨름 엄청 많이 지지 진짜 아 저는 지지 아 2번이야 주우씨 진짜 저는 이거 한 번 해보시겠습니까? 전왕냐 그래도 내가 이거 아 한 번 해보시다 씨 예 자 아니 우와 자 이제 제대로 봐드릴게요 예 어깨 평행 맞춰야 돼 이렇게 어떻게 평행 이렇게 이렇게요? 이렇게 평행 이렇게 이렇게 나이 어떻게 되세요? 저 23살입니다 와 진짜 엄청 날대네 지금 잡고 있어 이렇게요? 예 조금 더 펴야 돼 조금 더 펴야 돼 레디 고 오오오오오 한 번 더 아까는 다 주는거에요 한 번 더요? 한 번 더요? 한 번 더요? 이거 어떻게 해도 불편하다 자세가 예 배우시면 엄청나게 이 가지고 있는게 너무 좋아가지고 퍼야 돼 응 가오 criticism 아니 gesprochen 예 들어갑시오 노래 도망 kolay 한글자막 by 한효정